그렇다면 교통사고, 후미추돌사고로 단순 염자, 타박상 2주 진단에서 MRI 검사 결과 디스크 진단명이 나온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근래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형태는 차대차 사고 및 후미추돌사고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미추돌 과실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선행 차량에서 0% 및 무과실이 대부분 인정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자동차 운행 시 운전자가 전방을 바라보고 직진하는 전방주시 의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 야간에 선행 차량 후미 등의 고장 또는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증가된 경우로 후미 등의 기계 및 기능적 문제에 의해 후미추돌 책임이 인정되는 사항은 선행 차량의 과실이 20% 등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선행 차량이 운전 미숙 등으로 가속 페달 대신 브레이크를 밟은 경우나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하는 경우 또는 교통신호 등을 착오하여 급정거한 경우 및 주행 중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각각의 교통사고 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선행 차량의 운전자에게 20-30% 정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후미추돌 자동차에 대하여 선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려면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제출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후미추돌 사고 발생 시 대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실제 후방추돌 사고를 당하신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이러합니다. 며칠 전에 발생한 후미추돌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단명은 경추의 염자였습니다. 2주 진단이긴 한데 사고가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가 아직도 목 부위가 뻣뻣하고 경직되는 느낌과 함께 팔저림, 두통이 있으며 속이 울렁거려요.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 경추의 염자 환자들이 사고 직후 겪는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사고 가는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컨디션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벌써 보상과 직원의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보상은 XX 정도밖에 선정되지 않으나 향후 치료까지 포함하여 드릴 테니 조기 합의와 함께 통원을 종용하게 됩니다. 본인의 상태가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조기에 마무리하고 본인의 일상생활이나 직장에 복귀하여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당장 많이 아파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합의를 미루고 계속적으로 병원에 계실 겁니다. 주 진단은 염자나 긴장이지만 며칠이 지나서 목이나 허리의 통증과 함께 상지가 저리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이는 주간판 탈출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주치의와 기피있게 상의한 후 MRI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당한 치료의 길잡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후미추돌사고로 단순 염자, 타박상 2주 진단에서 MRI 검사 결과 디스크 진단명이 나온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목디스크 파열 등이 발생하였다면 보험사에서는 이를 태행성 및 노화된 상태에서 조금 더 악화되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한 사고의 연관성 등을 배제하여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대인배상 담당자에게 디스크 질환의 노동능력 상실율 등의 한시장애를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파손된 차량 사진 그리고 MRI 판독지 등을 살피고 판단하여 외상 기여도 적용 유무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미추돌 합의금 범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거나 불만이 있으시다면 우선 해당 자료들을 구비하신 뒤 아래 댓글에 남겨져 있는 상담 창구를 이용하셔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상액의 적정성 유무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무를 위임해 주신다면 최선으로 정직한 보상처리 또한 가능합니다. 본인이 입은 교통사고, 후미추돌 사고에 의한 합의금 보상 문제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세요. 기본 상담은 무료입니다.